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샘월드 희망드림 채널입니다. 홍샘월드를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스 신화 판도라 상자의 얘기를 보면 신신당부 절대 열지 말라던 판도라 상자를 열었더니 상자 안에는 온갖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수병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들은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빠져나와 세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급하게 상자를 닫았으나 상자 안의 나쁜 것들은 이미 잠뜩 빠져나오는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희망은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오는 악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도라 상자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듯이 홍샘월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희망을 전하고자 2022 여름 희망드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하면서 삶의 활약품이 생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저조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있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샘월드 구독자 감사 희망드림 이벤트는 여름 이벤트, 커피 이벤트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합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스텝 1. 홍샘월드 구독한다. 스텝 2. 본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참여 의견 댓글을 남긴다. 스텝 3. 본 게시물에 홍샘월드 시청 의견 댓글로 남긴다. 본인 이메일을 끝에 꼭 적어 주셔야 쿠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름 이벤트 행사입니다. 여름 이벤트, 홍샘월드 콘텐츠에 구독, 좋아요, 시청 의견 및 좋은 시 좋은 글 제안상을 구하여 당선자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통해 좋은 시 좋은 글 제안은 이메일로 송보 부탁드립니다. 여름 이벤트 상품입니다. 넘버 1 상품, BBQ, 황금 올리브 치킨 플러스 콜라 1.25리터 넘버 2 상품, 베스킨드 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 넘버 3 상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케이크입니다. 다음은 커피 이벤트 행사입니다. 홍샘월드 콘텐츠에 조회사 댓글 조회 시간을 구하여 당선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27일부터 2020년 7월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시청 의견 좋은 글 우수자 3명 선정, 구독 및 댓글 참여자 선정 10명 선정입니다. 이벤트 발표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당선자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누르면 돈 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노리는 비결은 좋은 콘텐츠를 모두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중간에 광고로 운영되는 MBC와 같은 방송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무료로 보지만 광고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면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마음껏 누르셔도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 2020 여름 희망드림 이벤트 참여하여 기쁨과 선물 받는 좋은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